계속 외웠어요 제가 강의하다 말고 스티브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내 이름을 벌써 알지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있습니다 생명다양성재단도 이끌고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입니다 호주제 폐지, 재돌이, 야생방류 이런저런 일을 저번 많이 했고요 어떻게다가 제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상당한 구독자를 이끌고 있는 파워 유튜버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축에 끼어들었는데 스스로 잘 살고 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이게 뭘까를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구나 그것만 조금 할 줄 알면 이런 많은 갈등들이 쉽게 풀려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 책을 낸 거죠 이 많은 갈등 속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책 3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꼭 불러줘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베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서 집에 비치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또 읽고 있고 그런 책인데요 책에 보면 우리는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이쁜 이름을 지어준다 라는 내목이 나와요 상대방을 대접할 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접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심지어는 강아지도 예쁜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고 꼭 불러줘라 서로의 소통에 첫 관문을 여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영어가 아무래도 미국 사람만큼 안 될 거 아니에요 만회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첫 시간에 부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앞으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지금 앉은 자리에 그냥 계속 좀 앉아달라 폴라웨드 카메라 가지고 반을 찍어요 제 책상 앞에 그 사진을 붙여놓고 그 얼굴 밑에다가 걔네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계속 외웠어요 제가 강의하다 말고 스티브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내 이름을 벌써 알지 그런 전략을 통해서 학생들과 아주 그냥 학기 초부터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나도록 시작했는데 우수 강의자상 뭐 이런 걸 여러 번 탔거든요 괜히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줬다 그 기억이 나면 점수 잘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론이거든요 저는 이 책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폰 대신 이 책을 침대 곁에다 두고 자기 전에 그냥 한 꼭지씩만 읽으면서 그래 내일은 내가 이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한 번씩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자꾸 자기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요 협력의 역설이라는 책인데요 원조의 제목은 Collaborating with Enemies라는 책이에요 적과 협업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쓴 거잖아요 근데 제목에 있듯이 역설적으로 적하고 협업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협업 못할 존재는 없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협업을 이끌어 내느냐 얇은 책이지만 내용은 참 귀한 그런 정보들이 제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이라는 게 나랑 마음도 안 맞고 이념도 다르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저라고 없었겠어요 모든 게 협력으로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벌써 틀렸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건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깔아 뭉개면서도 이끌고 가야 되는 거고 도저히 저 방도가 없다 그러면 대의를 위해서 져주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덤벼들어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치 협력이라는 표현을 카헨이 만들어낸 표현인데요 전통적인 협력이라는 건 쌍방이 기꺼이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쪽이 모두가 행복하게 협력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협력을 이뤄내려면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통적인 협력을 하려고 하면 결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스트레치 협력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굉장히 좋은 충고라고 생각해요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딱 와서 박히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Animifying Syndrom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화증후군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상 나랑 뭔가 생각이 다른 거 같다 뭐 이러면 우리는 그냥 상대를 전혀 우리 편 아니야 그래 놓고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협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그런 분위기는 정말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누구든 이 책을 읽으시면 반성하게 되실 거고요 아마 새로운 방법론을 깨닫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론이라는 조금은 생경한 제목으로 제가 쓴 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덧 굉장히 많은 부문에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 가지 죽어라고 못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그것만 우리가 조금만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런 수준이 하루아침에 더 약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이것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하는 새들은 다 수컷이거든요 수컷이 아름답게 노래를 하면 암컷새가 찾아와서 짝짓기를 한다 그러면 수컷이 그냥 노래만 하면 암컷들이 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수컷들은 그렇게 왜 매일 노래하고 있을까요? 가능성은 뭐냐? 암컷 아무도 안 오셨다 암컷들은 왜 안 올까요? 누가 노래를 잘하나? 누구의 유전자가 더 좋은 유전자일까? 이걸 계속 살피고 검토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어느 한 수컷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근데 우리 생물학자들이요 되게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막연히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그냥 이해했어요 근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매철드 워킹스가 소통은 일방적이다 소통은 소통을 원하는 쪽에서 계속 유혹해야 되는 거고 소통을 받아들이는 쪽은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누가 가장 좋은 소통 조건을 내거느냐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인간사회도 마찬가지죠 소통은 어려운 거고 안 되는 거지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자 그게 이제 답은 숙론인 거죠 영어의 discussion은 Who is right? 누가 옳으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토론이 아니에요 그냥 말싸움, 언쟁 토론은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다듬어가는 게 그게 토론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쉬워요 그런 걸 못하는 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우린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에 나와서 갑자기 합의를 노출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게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돼서 뒤늦게 지금 배우면서 숙론의 장애 경험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걸 제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책을 다 권유하고 싶고요 정말 제대로 된 숙론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참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책은 직접 사인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아마 그런 행운이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소통을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이 숙론입니다 하고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코끼리다 좀 뜬금없는 얘기죠 코끼리 변 보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죠 좋은 글을 쓰고 싶고 남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도토리 오후